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방문합니다. 오늘 오후에 도착해서 내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기본축으로 다양한 의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의 방한,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이든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오늘 오후에 들어서고 내일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인데 어떠한 행보를 이어갈지 그것부터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증시와 연관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국내 증시 당연히 금리 인상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등 여러 대회 변수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행히도 2600선을 회복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오후에 방한을 하게 되는 어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앞으로 국내 증시에 조금 더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오후부터 22일까지는 국내에 머물 거고요. 이제 22일 오후부터는 일본으로 출발을 해서 24일까지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치게 되는데 일본의 일정은 특히 이제 중국의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순방은 전통적인 한일 양국 간의 동맹을 더 확고히 하고 앞으로 이제 대북문제 해법을 모색도 해보고 중국을 견제를 하기 위한 인도태평양입니다. IPEF 전략 이행에 조금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가장 큰 어떤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인도태평양의 외교라든지 안보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취임 이래 가장 빠른 속도의 한미정상회담이기도 해서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 내용 면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방안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방산 그리고 철강 등 여러 산업에 대한 어떤 수혜도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이고 저는 특히나 반도체 쪽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국에 도착을 하면 바로 삼성전자의 평택공장에 가장 먼저 방문을 하기로 되어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맞춰서 취임 10일 만에 삼성전자의 가장 전략적 공장인 평택공장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를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방문을 하게 되는 그 계기가 이제 자국 내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하고 투자를 조금 더 확대시키기 위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동맹국의 확대 전략 일환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자국 내 투자를 조금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외에도 관련 반도체 기업들을 미국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 행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중에 미국의 매출 비중이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대 반도체 기업 중에 7개 기업이 미국의 본사를 두고 있지만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을 제외하면 사실상 파운드리 기업보다는 팸리스 기업이 많기 때문에 생산 경쟁력 면에서는 조금은 약한 모습이어서 국내 삼성전자라든지 관련 반도체 기업들과의 협업이 현재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국은 최근에 몇 년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을 자국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산업통상 전략에 힘을 쓰고 있고 최근 또 중국이 대만이라든지 주변 국가에 패권 야역을 또 경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번 방안이 굉장히 관심이 확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증시 보면 철강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철강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세가 좋았었는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발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방안 이후에 철강 수출 규제가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있는 거고 왜 이런 기대감이 생기느냐 하면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강화됐던 보호무역 조치 무역 확장법 232조입니다. 미국의 자국 안보 보호를 위해서 철강의 25% 이상의 관세를 매기는 조치였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일률적인 관세 적용은 피했었지만 과거에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3년 평균 수출량 383만 톤의 70%까지만 수입이 가능하다라고 조금 제한된 내용으로 합의를 했었고 여기에 따라서 17년 이후부터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면서 여기에 불리한 입지가 조금 생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EU라든지 일본은 현재 이 수출 규제를 조금 완화 적용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번 방안을 통해서 바이든과 함께 철강 수출 규제도 조금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수출 규제가 완화됐을 때 철강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 개선 흐름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기대감들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유가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관 쪽 그냥 철강 쪽 보더라도 오늘 시세가 조금 많이 분출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최근에 미국 내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LNG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들 강관 사업 주로 하고 있고 미국 향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다가 철강조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이 한국에 머무는 마지막 날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만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지아조의 구조가량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감사 차원이다 라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맞춰서 미국 공작 투자 계획을 밝히기로 했었고 여기에 따라서 관련 주가들 모두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 좋았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SL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구형 테크 등이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의 경우에는 2030년 국내에서만 전기차 분야에 21조 원까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18일에 밝힌 바가 있고 앞으로 국내 전기차 생산량도 34만 대에서 144만 대로 대폭 확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완성차 업계 시장들이 2030년 내외까지는 내연기관차는 점진적으로 모두 줄여나가고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전환을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세적으로 전방산업에 대한 글로벌 완성차들의 실적 흐름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관련 기업들의 낙수 효과까지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